안녕 여러분 반말 뉴스 UK 오늘은 그 10번째 BTS의 3번째 소식을 전화를 하는데 제목대로 Savage Love라는 것을 막내 정국이 했나봐 그런데 자 여기 기사를 보면 오늘 말하려는 것이 뭐냐 이건 BTS 팬들이 다 알고 있는 거겠지 그런데 여기 보면 전국 드롭스 F-bombs and Makes Savage Love Gender Natural on BTS Official Remix 자 여기서 드롭스 F-bombs 이게 뭐냐면 전국이 떨어뜨렸다 그러니까 이 F-폭탄을 떨어뜨렸다 비행기 같은 데서 폭탄을 투하하고 하잖아 F-폭탄을 투하했다 이게 메인이거든 말하자면 한국 기사들을 보니까 가창력이 어쩌고 저쩌고 물론 BTS 노래 잘해 내가 지금까지 봤던 많이 듣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 보이그룹 중에서 내 생각인데 박재범 후에 BTS 후에 BTS가 가장 잘하는 것 같아 그만큼 실력이 뛰어나고 또 회사에서 어릴 때부터 키워냈으니까 당연히 잘하겠지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이 ARMY 팬들 여기 영국에 적어도 영국이나 전세계 BTS의 팬들은 F-다-Fuck 그거 보면 여기 이제 화면에 나오는데 이걸 틀으면 또 저작권에 걸리겠지 그래서 틀지는 못하고 F-폭탄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에 대해서 F-폭탄인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귀엽다 재미있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핵심을 얘기해 줘야지 무슨 뭐 거기서 가창력을 선보여서 다시 UK에서 선두에 달렸고 또 US에서 미국에서 톱10에 올랐다 이런 것도 물론 다 아는 사실이겠지만 이런 것도 맞는 말이지만 더 가장 중요한 건 여기 팬들이 He said the F-word F-Fucking 이걸 했다는 거에서 굉장히 재밌어하는 거거든 팬들은 그래서 보도되는 내용이 똑같지만 같지만 핵심을 다르게 보도했다고 해서는 이렇게 나오지 않아 곁다리로 비속어를 쓰는 뭐 이렇게 나왔더라고 쓰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비중이 다르지도 않고 자 그래서 가창력 어쩌저쩌고 그게 이슈가 아니라 F-word F-ing 뭐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지 잠깐만 이거 한번 볼까 다시 이렇게 했네 When you kiss me I know you don't give two fucks Two fucks 그러니까 이게 네가 나한테 키스를 할 때 I know you don't give two fucks 너는 두 개 성을 주지 않는다 I don't give two fucks 이건 무슨 뜻이냐면 I don't care 이게 강한 뜻이야 그러니까 I don't give a shit 뭐 이런 뜻 있잖아 I don't give a shit 이거보다 좀 더 강한 표현 I don't give two fucks 그런 것은 상관 안 한다 무엇을 상관 안 한다 그 내용이 뭐냐면 정국 About style being Wearing anything you like Regardless of gender 이 성별이 어쨌든 간에 남자건 여자건 네가 입고 싶은 걸 입어라 뭐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것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표현을 I don't give two fucks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게 이슈다 뭐 가창력이 뛰어나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 한 거는 이미 검증되고 나온 거고 그리고 BTS가 꼭 가창력이 가장 뛰어난 가수라서 이렇게 미치고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 싸이보다는 노래를 물론 잘하지만 싸이도 노래를 잘해서 인기가 그렇게 있었던 게 아니듯이 BTS도 꼭 가창력 하나 가지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나 어떤 기사 또 노래에서 했던 어떤 가사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더 재밌어한다 그래서 이 기사의 이슈는 뭐냐면 정국 드롭스 F-BOMBS 2Fox라고 한 거 and makes savage love gender natural on BTS official remix 이 제목대로 F-word를 쓴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어하고 관심이 더 높아졌다 이것을 얘기한다는 거야 이 기사를 보다가 다른 어떤 걸 보니까 BTS에 대한 상품들을 봤어 우연히 뭐 한국에서 더 많겠지 그런데 여기서도 있거든 여기서 파는 게 대부분 한국이 더 싸겠지 아무래도 여기에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데 어떤 것들은 한국에 없는 것들도 있고 또 여기가 더 싼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 여기 BTS 팬들이 동네 여학생들이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건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할게 한국에서 비싸게 파는 것이라든가 여기가 더 싸다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지 않은 그런 상품들이 여기서 파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걸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할게 자 그럼 인생을 계속 건강하고 즐겁게 사세요 안녕 그럼 THE FORCE